우리는 꿈을 꿉니다. 모두가 안정된 주거를 누리는 꿈. 저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서울에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새로 태어날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미래를 그리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저희는 서울시민 모두의 꿈을 지원하는 꿈을 꿉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안정된 보금자리. 거동이 불편한 우리 이웃의 안전한 주거공간. 저희를 부담없이 찾아주세요. 저희는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권 전문지킴이입니다. 서울시 25개구 어디에나 저희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거위기에 몰린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홍보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시민의 주거권을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365일 36.5도로 따뜻하고 행복한 서울에서의 주거에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하우징 어드바이스 for 서울 SH 서울주택도시공사